이분은 이동 부티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애국자세요 형 자식을 오남매라도 엄마랍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막내둥이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한다고 오셨어요 얼마나 미인이시면 본인이 직접 원조 김태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원조 김태희님과 그의 막둥이 늦둥이 따님 이민서님이 만들어가는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님과 막둥이 이민서님의 아시아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살이 흰가를 받고 맑을 하지마 매울수록 고축하시지 빙빙살이 뭔가 간단한 말들을 하지마 그대받고 사는 질질 누구를 탁하려 못하나 내 그룹에 있는 또래들 있어 단단한 말들을 하지마 그대받고 사는 질질 누구를 탁하려 못하나 내 그룹에 있는 또래들어 단단한 말들을 하지마 그대받고 사는 질질 난 하나만의 달은 흑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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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도 내가 봐야할 그대받고 guard 강력한 그대받고 사는 질질 난 하나만의 달은 흑림이 늘어도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